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이 아빠 범키입니다 넌 이름이 뭐니? 전 전 누구죠? 티라노사우루스인가? 권지안 권지안이구나 그래 우리가 오늘 노래를 부르러 왔으니까 빨리 노래 한번 불러보자 해볼게 4살이비 4살 지안이 노래 렛츠고 잠시만 더 기다려줄래 한 번만 더 돌아가줄래 널 바래다 주는 이 길이 너무 짧게 느껴져 놓기 싫어 너의 손 시간이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널 보내기가 싫어 뒤돌아서는 내 발걸음이 아쉬워 무거워져만 가고 조금씩 멀어져가는 뒷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눈을 못해내 네 와 되게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그럼 하이파이브 하고 끝낼까? 쭈웅! 이거 사탕 말고 하이파이브! 하나, 둘, 셋! 쭈웅! 잘했어!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올라갈거야 네! 지금까지 저는 지한이 아빠 범, 키, 그리고 권, 지, 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한아, 다음에 또 만나요 큰사탕 받아요 큰사탕 받으러 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 퇴장! 렛츠고, 퇴장!